유니세프와 함께하는 제20회 부산국제아트페어가 개막했습니다. 국내외 10개 나라의 작가 300여 명이 참가했는데요. 현장에 황병양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유니세프와 함께하는 제20회 부산국제아트페어가 지난 2일 부산해운대 백스코 제2전시장에서 개최했습니다. 올해 부산국제아트페어는 이어지는 순간 변하는 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작품을 통해 작가와 관객이 소통하고 새로운 영감과 아이디어를 얻어 변화하는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감을 표현하였습니다. 특별전으로는 K-아트 국제교류협회와 함께 사중근 박물관에서 전시하는 작품이 연계와 한중 유물 및 회화 특별전이 준비되어 우리의 영혼이 담긴 홍산문화작품이 전시되어 감상할 수 있습니다. 조상님들이 훌륭한 문화유산을 접할 기회가 없는 대중들이 국제아트페어에서 미술품도 감상하고 고대 문화예술품도 함께 감상하시면 정말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올해로 20회를 맞이하는 부산국제아트페어는 한국을 비롯한 국내외 유명작가 300여 명이 참여하여 3천여 점의 작품이 출품되는 아시아의 유일한 미술장터가 온라인과 오프라인 양채널을 통해 마련되었습니다. 더불어 개성과 실력을 갖춘 신진작가 공모를 통해 미술의 과거와 오늘 그리고 미래를 만나고 소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지금까지 복지TV 부산방송 황병영입니다.